주식 투자의 세계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PRO 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보직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등등 여러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말 잘 보내셨고요 미국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어지럽죠 그렇죠? 나스닥은 크게 빠지고 또 다우지수는 안 빠지고 혼조예요 혼조 혼조라고들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 시장이 그냥 주식이라고 보면 대형주고 우리 중소형주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상승하거나 좋을 때 우리 시장이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우리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속성을 갖죠 우리의 코스피,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코스피가 안정돼야지 코스닥에 있는 개별 종목장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우리 시장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투자자들이 또 익스포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나스닥이 어제 2.46% 하락을 했고 다우가 0.09% 강보합이었고 S&P500이 0.77%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 S&P500이 0.77% 하락을 한 건 어제 테슬라가 8.55%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S&P500이 하락을 한 거고 전반적으로는 기저에 있는 소위 옛날에 얘기했던 굴뚝주 가치주들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장주 위주로 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장주가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시가총회 1위부터 쭉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 성장주에 들어있고요 코스닥도 거의 바이오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가총회 상위 종목이 거의 성장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주 섹터가 하락을 할 때 우리 시장이 걱정을 하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이벤트 옐런 장관의 세 가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주최 화상 간담회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자본이득세 인상 검토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소위 지금 양도소득세 얘기하지 않습니까? 채권이나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 지금 22%의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냐라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건 주시장이나 채권시장 자산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것이죠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을 더 얻는다고요? 네,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언급이 실제로 언제 이것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코멘트 하나하나의 시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를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옐런 장관은 과거에 FRB 의장일 때도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얘기했었고요 당연하죠, 중앙은행에서 부정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보다 훨씬 주가 지수가 낮았던 나스닥이 낮았던 상태에서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 나스닥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아주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가 좀 과열의 의식이 보이면 옐런 장관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이런 언급을 한 이후에 시장이 살짝 조종을 보이거나 아니면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후에 다시 그렇지만 이거 당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시장 달래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은 뭐냐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법인세 증세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때도 이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나스닥이 성장주가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인가 이건 당장이 아니고 경기가 회복되고 안정화되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 달래기를 했었거든요 여하튼간에 이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나스닥이에는 굉장히 매물을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가 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24일, 25일 날 파월을 제약이 상원 하원에서 증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시장이 나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달래기 언급이 분명히 나올 텐데 어떤 얘기가 어떤 강도로 나올 것인가 이게 시장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곧바로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에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연준에서 장기 채권 매입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 걱정은 다 잠재워지는 거거든요 장기 채권을 매입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매입한다면 채권 가격이 오르겠죠 채권 가격이 오르면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겠죠 채권 수익률은 그래서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다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이라도 이런 가능성의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게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하튼 간에 파월 의장은 상하 항원 증거를 하면서 시장 달래기의 얘기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또 빠졌다가 저점으로 반등하는 이런 시장이 나오지 않을까 단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부양체 항원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음부양식으로는 3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제 수익률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곧바로 WTI는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61달러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39%였습니다 당중에 1.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주가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이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은행주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섹터인 것들 그리고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디즈니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다운은 어제 플러스 0.09%로 강보합의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일련 장관의 성장주에 대한 비우호적인 얘기, 커멘트 이 내용과 함께 나스닥에 있는 시가총회 상위 정보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0.47%하라, 애플이 2.98%하라, 아마존이 2.1%하라, 넷플렉스가 1.7%하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15%하라, 인텔이 3.65%하라, 테슬라가 8.55%하라 그랬습니다 714달러에 끝났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하라 그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15%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면 시장은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하락할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테슬라 얘기를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요 아침 뉴스들을 보면 테슬라가 급락을 한 것이 지난번에 15억 달러 정도 비트코인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데 한 달 만에 수익이 한 10억 달러 났다 실제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본업에서 전기차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비꼬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거나 그랬을 때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 비우우적으로 보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연결되는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샀던 것은 거기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하락은 이미 가격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펀드들에서 색실한 매도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제 모델Y에 판매 중단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비트코인이 트이거링이 될 수는 있겠죠 근본적인 원인과 이런 거라기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센치를 줄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옐런 장관의 세 가지 코멘트로 인해서 성장주 쪽은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치주 쪽에는 큰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다우가 강법에 마감을 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시장에 가져와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시가층의 상위 종목이 성장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할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경기부양체 하원 통과 내용도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산부가격이 오르고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오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다시 한번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국제 수익률을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제 의견 경험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요 국제 수익률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요 1라누기 PER입니다 현재 주가에서 그래서 1을 PER로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멀티풀 40배짜리 우리 성장준 40배짜리 많잖아요 지금 미국의 주식도는 100배짜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40배라고 하면 1라누기 40이 2.5%잖아요 그러면 멀티풀이라는 건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거꾸로 생각하는 건데 40년 금리가 그런데 10년 금리가 지금 1.3% 가니까 10년 금리가 2% 이상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러면 왜 성장 중 내가 하느냐 그냥 안정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변화에 따라서 비교를 했을 때 채권 수익률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머니무브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9%가 됐습니다 3년물은 1% 지금 넘어섰는데 금리가 오르면 한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권이 그러니까 채무가 많은 개인들 그러면 이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위험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됩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우려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시중에 물가가 계속 오르면 중앙은행은 유동성 회수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걱정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도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의심을 하면서 하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시장이 악재로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김포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만 이 금리 수준이 지금 이렇게 높은 수준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기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면 시장은 텐트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번에 단기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겁니다 2018년도에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금리가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그때는 어느 수준이었는지 기억나시겠습니까 여러분? 3%까지 갔습니다 2.9% 가면서 시장이 15% 단기에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018년 요만 때예요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과 함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 모셔가지고 빅스 지수 급등하고 그런데 그 안에 또 알고리즘 매매가 들어가 있었죠 빅스와 연결되어 있는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 전에 그러면 2.3% 가까이 가는 동안에 금리가 슬금슬금 계속 올라갔는데 시장이 그러면 그냥 계속 괜찮았냐 그렇지 않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의견을 그냥 말씀드리면요 지금 1.3%, 1.4% 가까이까지 왔어요 1.5%가 이렇게 가면 시장은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하락을 할 거란 말입니다 소위 그냥 우라통이라고 해석이 되는 텐트럼 이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 달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자면 이 정도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 시장이 상투치고 시장을 팔 만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야라고 하면서 시장은 반등을 해요 그랬다가 또 시장 반등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납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1%에서 1.5% 오는 동안에 시장이 막 걱정을 하면서 빠지지만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또 별 문제 아니에요 그때는 별 문제 없이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한 번 만약에 시장이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 또 걱정을 막 하다가 그러다가 또 별 문제가 아닌 즉 결론적으로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시장이 이 금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간 지금 이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곧바로 테이퍼링하고 큐티하고 금리 이상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시장이 이걸 받아들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시장이 한 번 흔들렸다가 다시 반등했다 흔들렸다 왔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시장이 부담불안한 모습을 혹은 조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안정이 되면 다시 시장은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주가도 똑같죠 여러분 보시면 만 원짜리가 2만 원 갔는데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만 원에서 15,000원 갔다가 다시 3만 원 가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순을 올해 밟지 않을까라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국제상품가격이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를 간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주들이 오르고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유동성 장세에 있었던 성장주들은 하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장주의 주도주들도 거래를 하고 그리고 경기민감주에 있는 가치주들도 일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끌어가야 된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에는 지금이 변하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어쩔 때는 얘가 오르고 어쩔 때는 얘가 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쫓아가는 건 분명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교집합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경기관련주이면서 성장주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섹터는 경기관련 섹터거든요 그런데 경기관련 섹터지만 지금 미래차는 성장 섹터입니다 그래서 경기관련 섹터이면서 미래성장주인 섹터들 반도체도 똑같죠 경기관련 섹터예요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IT 쪽은 그런데 차세대 반도체나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은 성장 섹터이거든요 그리고 화학 섹터도 경기관련 섹터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가치주에 있는 섹터 이런 데들보다는 성장 섹터에 들어가는 소재를 파는 이런 화학주들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식을 바라보면 지금 이런 혼란기에 어떤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치주이면서 성장주이면서 혹은 경기관련주면서 성장의 이런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많이 환호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LG화학 이런 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다른가요 LG화학은 이미 성장주로 많이 간 부분이 있어요 성장주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친구들이 혹시 또 많이 오른 건 아닌지 하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표현을 드리기를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심리적인 과열이 있다 실제로 시장의 전반적인 경기의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과열이 아니고 앞으로 시장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과열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어떤 종목이 만 원에서 십만 원을 가면 나는 갖고 있어도 기분은 좋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야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듯이 지금 말씀하신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을 주신 그런 종목들이 볼 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애라고 느끼는 수준까지 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지금 더 이상 모르지 못하고 서 있는 거거든요 서 있는 종목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지금의 문제이지 그 종목들을 지금 내가 공격적으로 팔거나 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동차 같은 것들이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들도 한두 번 드렸고 전통산업 혹은 경기 관련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차라든지 미래 또 인공지능차라든지 UAM이 확 성장의 가치가 붙잖아요 그래서 정프로 얘기대로 많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상승 국면에는 상승 작용을 하는 것 같아 하이브리드라서 안전하면서도 더 성장성이 있다 그런데 장이 턴에서 장이 만약에 턴에서 하락 국면이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러지 말고 포폴리오를 그렇게 하자 극단적으로 경기에 관련된 좋은 그게 극단적인 게 뭐냐면 어제 미국의 다운수이 많이 오른 게 예를 들면 경기 백신 효과가 있다니까 여행주, 항공주, 은행주 이런 거 올라 버리잖아요 사실 그런 거 갖고 찐 성장주 있잖아 그걸 이제 포폴리오를 해야지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변신 로봇 하나 갖고 있는 게 올라갈 때는 좋아 보이는데 내려갈 때는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지 전략들은 본인한테 맞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우리 시장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었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티스트들은 차트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빠지거나 이러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거래량이 폭증했거든요 코스피 여러분 지수 보시면 거래량이 폭증했는데요 서울식품이 12억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서울식품이? 쿠팡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쿠팡 관련주? 그게 200원에서 400원이 됐는데 서울식품 옛날에 마가린 만들고 그거 아니에요? 서울식품이니까 거의 그래요 지수가 지금 주가가 300원, 400원이에요 소머리표 서울식품 그거 아니에요 예전에? 마가린 만들고 서울식품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소머리표 서울식품이라고 있었어 소머리표 서울식품이라고? 소머리? 소는 대가리라고 해야 되는 건데 소머리표 그 주식이 지금 상하가 돼서 400원인데요 진짜 맑은 날은 동전주인데 이게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 날 총 코스피 거래량이 34억 주였는데요 12억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폭증한 게 보인 거예요 어제도 6억 주나 거래가 됐고요 어제 상하가 끝났으니까 오늘도 거래량이 크게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 때문에 아주 싼 주식 때문에 소머리표 맞습니다 맞지?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옛날에 진짜 옛날에 진짜 없이 살 때 반찬 없으면 서울식품 마가린 사가지고 간장에 비벼 먹고 그랬다니까 내 말을 못 믿어요 이렇게 역시 이래서 어르신들이 필요해 한 명은 필요해 소머리표 맞습니다 그래 소머리표 맞죠 60년 전통에 그래 안망하고 있었네 이 회사가 그러네요 마가린이 뭐냐고요? 버터보다 조금 싼 걸 마가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할 때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차티스트리가 거래를 하거든요 알고리즘 거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거래량을 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건 좀 빼고 해석해야 된다 이런 질문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뻥이요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아 그런 모양이네요 뻥이요 맛있잖아요 엄청 맛있죠 그거 그건 진짜 완전 마약입니다 마약이야 그거 한 봉지 타면 다 먹어 이만한 큰 봉지도 하루 저녁에 다 먹는 뻥이요 이거 훌륭한 해사네요 그때는 진짜 마가린 지존연는데 선물을 줘서 자 오늘 우리 박병장 부장인과는 이 정도로 그러면 좀 정리를 할까요? 타이거 우주 얘기는 내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연기금 도대체 언제까지 팔아지기는지 그 답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